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동산을 취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앞서 임채영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부동산부는 좀 특성상 현장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직접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저도 누구나 집 한 채씩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이 굉장히 깊었던 한 해가 바로 올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 집을 사자니 너무 비싸고 전셋값은 매매가격의 70%를 넘어서다 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새 집을 분양받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해 그나마 선방한 게 바로 분양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부 기자인 저도 분양 현장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돈만 있다면 모델하우스처럼 내 집을 꾸밀 수 있을 듯한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그중에서도 분양 시장을 이끌었던 곳이 바로 위례의 신도시입니다. 강남하고 인접해 있다는 그런 위치적 특성을 앞세워서 수요자들의 어떤 사랑을 굉장히 듬뿍 받았던 곳인데요. 분양만 했다 하면 최고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은 기본적으로 나올 정도로 아주 청약 열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까 떴다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서 분양권을 사고 파는 그런 떴다방들의 기승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속 현장에 갔는데 사실 저희는 방송 기자이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인터뷰도 따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너무 단속이라고 붙여진 큰 노란 띠를 메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떴다방의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여기 소비자들의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제가 현장에 가니까 알아서 다들 저한테 방송국에서 나왔냐, 기자냐고 물어보면서 인터뷰를 자청해 오더라고요. 그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기자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미모의 역할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지 않을까 싶고 저한테 가장 처음 말을 걸어왔던 분이 인근에서 짜장면집을 하고 계신 중국집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떴다방을 통해서 손해를 본 일이 있다거나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분이 여기 분양을 받았나 아니면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당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이 단속 때문에 자기 영업에 아주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말을 하셨는데요. 사실 떴다방이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 정말 떴다방처럼 보이지 않는 양복을 차려 입은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눈에 띄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떴다방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특히 이 위례 신도시의 모델하우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각 건설사의 모델하우스가 한데 모여 있는 모델하우스 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떴다방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주문하는 짜장면의 양이 하루 매출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이 좋아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떴다방을 중국집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떴다방들이 좀 뒤로 숨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확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단속을 해봐야 보여주기식 단속을 해봐야 떴다방들은 지금 안 보이는 데서 다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왜 괜히 남의 영혼만 방해하느냐라고 저한테 불만을 토로 하시더라고요. 짜장면은 뒤에서 숨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 떴다방이 많아졌다는 것이 물론 불법적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양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띄게 있기 때문에 떴다방도 좀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정부의 단속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아예 실효성이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집 사장님의 말씀처럼 떴다방의 단속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실제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한 건수가 0건이었고요. 제가 맨 처음에는 카메라 기자와 별도로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봤는데 모델하우스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저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양복을 입은 정말 떴다방 같지 않은 분이 저한테 혹시 지금 계약하러 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전형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떴다방의 어떤 모습을 갖춘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또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미 떴다방을 통해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 팔 사람들은 이미 다 사고 판 상태에서 정부가 이런 보여주기식 단속에 나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만 많이 쌓였던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떴다방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집의 짜장면 매출을 보면 알겠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4년 가장 아쉬웠던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사건과 경제 핫 이슈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들어봤죠.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산업부 최보윤 기자 그리고 경제금융부 강은혜 기자, 건설부동산부 임채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이슈연 현장 특별하게 마련한 시간 첫 번째 시간을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요. 1월 2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텐데 1월 2일에는 미남 기자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미남들이 나올지 채널 항상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잘 보내시고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1월 2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